이거 너무 쌩인데 아팟콜하고 형 이거 TV 음성이 시기 때요? 어 나도 한 번 해봤어 진짜요? 강다니엘 나오는 방송 찾아줘 오 용하를 찾았다 으라차차 와이키키 찾아줘 드라차차와이키키 방송입니다. 남은 일입니다.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에 없네요. 그래! 호박? 호박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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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카도야, 이게? 처음 본다. 무슨 맛인지 먹어봐네요. 덜 익은 밥 맛깎게도 하면서. 어, 맞아요. 표현 좋아. 또, 또, 또. 표현 또 해부터 해봐. 한 개 더 먹어도 됐어, 그럼. 약간 무랑요, 호박 맛도 살짝 나고, 뭔가. 진짜 알 수 없는 맛이다. 그게 아보카도의 요리야. 요리 잘하시는구나, 형. 나 아니야. 근본이 없어. 어, 여기 예쁘게 됐다. 이건 뭐예요, 어떻게? 무슨, 어떤. 이거 수란인데. 네. 수란은 그 가수님. 수란은 그 가수님. 응. 아, 굽은 예쁘시지. 40만 원은? 아, 그래? 하하하하. 아, 맛있는 냄새 난다. 아, 배고파. 자, 이제 위에 있는 계란은 수랑이고요. 여기 안에 보면 거의 살아 있어요, 노른자가 이렇게. 우와. 우와. 하, 이렇게 약간. 싹. 뿌려가지고. 근데 여기 간장해서 뭐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나도 그, 그 생각을 했었어. 이것도 진간장, 국간장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초간장, 이거 초간장인 것 같습니다. 초간장. 이거를. 더 코가 예민해가지고. 이건 진간장이고요. 이게 초간장인 것 같아요. 초간장? 초간장? 그래? 식초관량이에요? 그러겠지? 약간 덜 양념에 가까운. 덜 양념에 가까운. 이게 더 짠다? 진짜요? 코가 안 좋아진 걸로.